안녕하세요 대정통입니다. 아니 무서워라 깜짝아 이 친구 이 친구 얼굴이 참백하게 질린 상태로 없어졌어 유력이야 유력이야 이번에 볼 게임은요? 기차가 기차가 나왔습니다. 무슨 기차가 나왔냐면 코리아 무궁화호호호호 여기 있다. KTX 산천은 제가 저번에 타서 소개를 해드렸죠. 무궁화호 무궁화호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크레딧이 200크레딧이 필요한데 약간 모자랐네 자 저는 지금 로벅스로 크레딧을 구입을 했는데 굳이 로벅스로 크레딧을 구입을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 무궁화호는 이제 제 겁니다. 어 잠깐만 시작이 저기인데 빨리 가야 돼요. 30초 안에 가야 돼. 여기가 출발 지점이야. 코리아 무궁화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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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앉았다. 간다. 출동! 우푸... 이거는 뭐지? 아 여기를 바꿀 수가 있구나 하하하하 눈에 좋은 초록색으로 간다 최고속력 나는 빛보다 빨리 달려버릴거야 강석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손님들을 태우러 갈거라고 아 잠깐 멈춰 안돼 손님을 태워야 돼 빛 조금만 뛰어와 주실래요 여러분 안되겠다 길이 끊어졌다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자 이번 열차 기차의 사정도 이내 태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 기장님 밤려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나 되죠? 피그 기장님 피그 기장님 몰라요 피그 기장님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하하하 최고속도 아 잠깐 여기서 멈춰야 돼 탱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잠깐 앞에 기차도 있잖아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땅땅 풍탕 안부딪히네 됐다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역 무궁역 무궁역에 정차였습니다 출동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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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싶으시면 비그 비그 앞으로 천 로벅스씩 보내셔야 합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너무 압당 돼버린 것인데요 하하하하하하 저기요 내려주세요 저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요 저기요 저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요 저기요 빨리 내려주세요 지금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내려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역에서 정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즬ㅠㅠ 안되겠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좀 더 내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다르게 볼 수 없나? 팔로우 스케닉 오 이렇게 볼 수 있어 오 멋있어 와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는 것 같이 레귤러 보통 코레이 코리아 레이 한국 철도라는 얘기죠 아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산천이 앞질렀다 안돼 산천한테 질 수 없어 무궁아 힘내 무궁아야 무궁아야 힘내 하지만 산천을 이길 수가 없다 옛날 기차라 그런지 산천보다 속도가 떨어져 어쩐지 가격도 200원으로 싸더라니 산천은 1200원인데 아 이거 멈출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안돼 안되겠다 그냥 부스터 부스터 후진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열차 드리프트 산천과 함께하는 기차 열차레이스 쟤도 엄청 빨리다 안돼 안돼 다시 안전하게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일 비싼 기차는 얼만지 한번 볼까 3만원이요? 3만원은 뭐야? 얘는 맥스 스피드가 320이네 가격이 3만원이에요 세상에 이럴수가 우와 더 비싼거 있나? 우와 이거 엄청난데요? 티라노사우루스 기차야 대박이야 66,666 크레딧이요? 5,000원에 1,200 크레딧인데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거야? 골든 티라노 진짜 갖고싶다 이건 디벨로퍼는 뭐지? 아 개발자들에 따른 기차? 세상에 이거 진짜 한번 타보고싶다 우와 이거 타보고싶다 진짜 타보고싶다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죠 제가 돈을 벌어서 저 차를 꼭 타보고 말거에요 그러니까 무공하우 좀 더 풀어봐야지 노스웰에 사람이 많아요 노스웰 가자 노스웰 어디야? 노스웰 가서 내려드릴게요 노스웰에 105명 있거든요 100원 얻을 수 있습니다 노스웰 가면 맵을 보자 지금 내가 알리아드웨스트였으니까 노스웰 저기로 가면 된다 여기서 사람을 태우고 초록색 턴을 타고서 저길로 가야되는데 저기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될까? 나는 사람을 태우고 40원 우와 많이 얻었다 스프링 힐 좋아 보여 맞아요 맞아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스프링 힐에서 이쪽으로 꺾어야 돼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오른쪽 스프링 힐 가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아 스물두 번 계시네 그냥 갑니다 실례합니다 지나칩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이쪽으로 꺾어야 돼 이쪽으로 그렇지 잘 탔다 됐다 됐어 이제 노스웰이야 노스웰 잠깐만 속도 조작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속도 제한이 100인데 뒤집어주면 큰일나 여기까지 온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기차가 가고 있구요 100원 100원 줘야 됩니다 진짜 100원 안주면은 100원 안주면 폭주기관차 돼버립니다 폭주기관차 앞질러 앞질러 지나갑니다 손님이 아무도 안계신구만 지나갑니다 노스웰 드디어 기다리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노스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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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춰 멈춰 멈출준비해 멈출준비하세요 요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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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내려드릴 수가 없잖아 이러면은 여기서 꺾어 여기서 꺾어 저기다 내려주려 아직 멈춰 안되요 아직 멈춰 안되요 좀 더 가서 멈춰야되요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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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나이야 아 나이야 방법을 썼어 아 아 됐다 도스웰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76 크레딧을 얻었네 아 좀 더 주지 오기 되게 힘던데 푸푸우 푸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러블럭스 레일웨이 새로나온 무궁아오 무궁아오 한번 타봤는데요 안녕 친구야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기차 운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 슝슝 무궁아오는 달린다 안녕